안녕하세요. 시아입니다. 7월 28일 일요일 날 중국 상해 벤츠 공연장에서 저의 시아 두 번째 솔로 단독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. 두 번째 콘서트이니만큼 벌써 저도 많이 더 떨리고 빨리 기대가 되는데요. 두 번째 콘서트이니만큼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여러분께 성숙해진 모습, 또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기대와 간식 부탁드립니다. 정말 상해는 언제나 정말 열정적인 그리고 정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저에게 항상 강인되어 있는데 벌써 그 좋은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저희가 공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벌써 떨리고 기분이 좋습니다. 어서 하루빨리 벤츠 공연장에서 팬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